네, 오늘 KBS 시청자 주간을 맞아서 여러분과 함께한 우리말 겨루기, 이 부부가 올라왔습니다. 정말 자칭 타칭 KBS 아들과 딸, 어떠세요? 저희가 정말 KBS의 많은 프로그램에 함께 했었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전에는요, 불우의 명복에서 KBS 아들, 딸 특집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 불우의 명복 전설 노래가 최저 우승자는 박인공준과 박혜리입니다. 현준 씨, 달인 문제에서 많이 도움을 주실 수 있겠어요, 어떠세요? 그럼요, KBS의 아들로서 달인이 한번 재보겠습니다. 아자! 아자! 였습니다. 두 분과 함께 달인 문제, 명예의 달인 문제 도전합니다. 역시 3단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예쁜 우리 며느라기, 며느라기. 자, 우리 며느리를 며느라기라고 할까요? 며느라기라고 할까요? 10초 중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10초 출발합니다. 며느라기. 첫 번째 며느라기 선택했습니다. 우리의 며느라기. 아기. 아기와 아기 중에 아기를 고르셨나요? 아기가 그거 아니에요? 다른 말? 아, 어린아이 할 때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중에 아기가 맞으니까 며늘도 며느라기가 맞겠다. 아, 갑자기 왜 분위기가 이상해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아기인가? 자, 이어서 두 번째 문제 드립니다. 아렴 푸시 떠오르다. 어린 푸시 떠오르다. 자, 첫 번째, 두 번째 중에 골라주시죠. 10초 출발합니다. 아렴 푸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렴 푸시 고르셨습니다. 네, 이 문제 쉽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이제 아렴 푸시가 더 입에 붙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문제 먼저 풀어보자. 세 번째 문제 드립니다. 날씨가 후덕지근하다. 후텁지근하다. 후덕지근, 후텁지근. 10초 출발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후덕지근. 첫 번째 고르셨습니다. 후덕지근하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 풀어봤습니다. 1단계는 5초의 수정의 기회를 드립니다. 두 분 한 번 상의를 하시고 5초 출발합니다. 후덕지근으로. 3번 바꾸겠습니다. 3번 바꿉니다. 왜냐하면 후덕지근이라고 하는데 후덕지근이라고 얘기하는 거를 조금 부드러운. 부드럽게 표현하기 위해서 후덕지근. 빨리 말하거나 이럴 때 발음의 상. 후덕지근보다는 후덕지근이 더 편하니까 토마토도 도마도라고 말씀하신. 그런 것 처럼. 약간 그런 것 처럼요. 그러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정답 맞는지 확인합니다. 정답입니다. 현진 씨, 춤이 절로 나오나 봐요. 잘 고치셔서 맞췄고 2단계는 띄어쓰기예요. 띄어쓰기. 띄어쓰기 지난번에 한 번 도전했다가 실패를 하셨었죠. 쉽지가 않은데 과연 오늘 또 궁합도 딱 맞아서 성공할 수 있을지. 2단계 띄어쓰기 문제 드립니다. 오늘날까지 보내주신 성원에 마음속 깊이 감사드리며 한 발짝씩 꾸준히 나아가는 KBS가 되겠습니다.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60초 출발합니다. 오늘날 띄고 오늘날 띄고 까지 띄고 까지 띄고 보내주신 띄고 보내주신 띄고 성원에 띄고 성원에 띄고 마음 띄고 마음 띄고 속 띄고 속 띄고 깊이 띄고 깊이 띄고 감사드리며 띄고 감사드리며 띄고 한 띄고 한 띄고 발 띄고 발 띄고 짝 띄고 짝 띄고 식 띄고 식 띄고 꾸준히 띄고 꾸준히 띄고 나아가는 띄고, KBS가 띄고, KBS가 띄고, 되겠습니다. 오늘날까지를 붙여야 되나? 오늘날까지는 다시 붙일게. 깊게 감사드리며. 발하고 짝을... 발짝 씩 고민하시는데요? 발하고 짝을 붙일까? 발하고 짝을 붙여볼게요. 발짝 붙여요. 씩도 붙일게요? 씩도 붙여요. 자, 다른 거 마무리. 됐습니다. 역시 공부를 해도 띄어쓰기는 만만치 않죠? 네네. 지금 뭐 이렇게 마음에 남으시는 거예요? 계속 보시는 거예요? 한 발짝 씩이 개수를 셀 때는 한을 띄는 건 맞을 것 같은데요. 한 발짝. 씩. 한 발. 저거 말고는 없어요? 네? 이렇게 꾸준히 나아가는 KBS가. 마음속. 마음속을. 마음속에. 마음속에. 한다는가? 이제 막 또 다른 게 눈에 들어오시는데. 과연 마음속. 저거 봤었는데. 정답을 그러면 확인을 하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2단계. 정답 맞는지 확인합니다. 마침표를 찍다. 선보이다. 대박이다. 정답입니다. 5단계. 1단계. 1단계. 마음속을. 마음속에. 1단계. 1단계. 2단계. 아! 보내주신이구나. 보내뛰고 주신이에요.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쉬울 것 같으면서도 보내뛰고 주신이고요. 보내주셨네요. 마음속 이것도 쉬울 것 같은데 헷갈리는 두 개 이 두 단어. 아쉽다. 자칭 자칭 KBS 아들딸 박예리 파핀 연주 부부 우승하셨지만 아쉽게 명예의 달인 등극에는 우승하셨습니다. 오늘은 좀 나왔으면 좋겠었는데 아쉽긴 하네요. 다음 시간에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